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원장 체제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92표 중 다 188표 부 4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 감사원장 체제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92표 중 다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 감사원장 체제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92표 중 다 187표 부 4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 감사원장 체제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92표 중 다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 오늘은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. 감사원장 체제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92표 중 다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분명히 연기하는 ballotsiu 5.2표로 времена 70대 이상의 당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92표 부 4표 추억입니다. 감사합니다.